하늘에서 까만 넓은 하늘이 꼭 정확하게 우산 살까지 간격이 정확해요 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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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 깨지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깨지는 부분은 허 이렇게 금이 가더니 넓어져요 그러면서 깨지는 부분이 쭉쭉 하늘이 깨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늘이 깨져서 내려오네 이러는데 이 말 끝나기도 전에 이것보다 더 큰 집체만은 불덩어리가 하늘 복판을 막 돌면서 뭐라고 그러는데요? 너무 우려 같은 소리라 무서워서 모르겠어요 저 뭐라고 그러는 거야? 이랬더니 나는 입으로 묻는데 영어로 들려오기를 예수님이 제림하셨다고 광포하는 소리야 예수님이 어디 제림하셨어? 이랬더니 저 오른쪽 화산 터진 산 앞에 예수님이 와 계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요 산 봉우리 봉우리 마다 화산 용암 터져서 내려오는 나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거기 발만 담으면 그냥 튀김이 되는 거예요 그 산 중간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너무너무 놀래가지고는 아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금방 그렇게 오셨어? 이러는데 뭐 하얀 물체가 이런 게 휙 휙 올라가서 저건 또 뭐예요? 그랬더니 준비된 자들이 들림 받은 거예요 그래 아니 나는 그 말이 놀랬어요 왜? 나는 내가 제일 먼저 들림 받을 줄 알았지 나는 들림 받는 것도 몰랐잖아 그리고 나는 나는 이러라고 보니까 몸이 층근같이 무거워서 움직여지지도 않고 금방 내 곁에 있던 남편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 년 어디 갔어? 그랬더니 그는 이미 들림 받았어 이래 머리가 바깥 뒤집어지더라고 놀래가지고 착각한 거 내가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 난 들림 받을 때 첫 번째 간다고 생각한 거 남들이 날 믿음 좋다고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가 다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지 불병과 불만은 돌고 있지 소리 소리는 뇌성 같은 소리가 들리지 땅은 지진이 나서 깨지고 있지 사람들은 꼴딱이서 전부 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보따리 덩어리 하나씩 다 걸러졌어요 이 보따리가 뭐냐 했더니 회개하지 못한 죄보따리고 돈보따리야 이래 죄보따리는 알겠는데 돈보따리는 이해가 안 돼서 돈보따리가 뭐여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기 오신다 하는데도 이 돈을 사람들이 놓지를 못한대 말세는 돈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 이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너무 의지하고 돈자락 너무하고 돈이 너무 치사하고 돈이 너무 더럽고 돈이 너무 인색하고 그래가지고 돈 때문에 못 간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보따리 뜯어놓으면 빨리빨리 갈 텐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하다 보니까 내 남편도 벌써 들림받고 없지 당황했는데다가 중학교 1학년 짜리 둘째 아들이 있더라고 이름이 보석이야 칠보산에서 나와서 보석이라고 그랬어 보석아 예수님은 저 화산 터진 산 옆에 와 계신다 그러는데 아빠는 벌써 들림받고 올라갔다 그러고 사람들은 보다 저 휙게 올라가는 거 보이니? 보인대 큰 넓은 넓은 하늘에 들림받은 사람이 어쩜 그렇게 소수겠어요? 요새 우리 한국만 해도 몇 십만명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하늘으로 들림받아서 매달게 안 돼 넘어서 거기 소수여 아빠는 벌써 들림받았어 예수님은 저 와 계신데 너 엄마하고 같이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도 들림받게 해달라고 좀 그럴까 했더니 얘가 사시나무 떨려 떨면서 엄마 빨리 가자 아들 손잡고 예수님 만나러 화산 터널 터진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? 그 용암이 닿으면 금방 내가 특임이 되니까 아들 다 까봐 내가 다 까봐 얼마나 용을 쓰고 올라가니 땀은 벼도 터르고 야 그렇게 다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처조할 수가 없고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막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사람이 아주 그냥 완전히 반 미친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일념 그런데 성격이 있죠 포기하지 않는 거 올라가지도 못한 주제에 주님 만나면 어쩌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아들 끌어올리고 아들 그 발 용암이 안 닿게 하려고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꼭대까지 올라가는데 산 중독쯤 갔을 때 아이들 끌어올려서 딱 돌았었는데 확 빛이 쏟아져서 난 뒤로 벌렁 나가서 자빠진 줄 알았어요 얼마나 빛이 강렬하든지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요 그 빛 쏟아지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 모두 봤다 봤다 했지만 나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화산특신산 옆에 계신 주님은요 아주 우리가 생각하고 사진에 보여지는 그런 멋진 남자가 아니고 굉장히 왜소하게 생긴 모습에다가 키는 크신데 얼굴에 한 가지는 눈과 얼굴에서 빛이 쏟아지니까 그 빛이 날아갔다 뒤로 자빠지게 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악 하고 돌았으면 잡으면서 우리 아들 손을 꽉 잡고는 끌어올렸는데 아 예수님이 저 계신다든지 여기 계시구나 싶은데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얼굴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 좀 숙이고 하는 말이 예수님 예수님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 거 주님 아시죠? 내가 뭐 얼마나 얼마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애를 쓰고 어쩌고 저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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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짧은 시간에 말을 많이 해가지고 주님 마음을 좀 움직이려고 개소리 소소리 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얼굴이 표정이 없더라고요 감동이 없어요 자신이 좀 없어져요 못 들은 척 하시는 건가? 날 무시하시는 건가? 난 정말 이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? 이런 마음에서 더 처절한 모습으로 얘기를 막 했더니 갑자기 주님이 얼굴을 두 번 한 번 딱 끄덕거리시는데 그 뜻이 내게 전달되는 거예요 왜 끄덕거리시는지 말이 많다 그래서 나 천당은 말 많은 사람 못 가는 줄 알아 말 많이 하는 사람 자기가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어 나의 말 안 듣고 말이 많대 말이 많은 사람 가보간 전국 가기 힘들어 말이 많다는 거는 수당스럽기도 하지만 분수기도 하지만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이 많거든 남을 무시하고 자기만 오를 자기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말이 많은 거야 그런데 말 많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면요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날 보고 머리를 탁 끄덕거리시는 게 말이 많다 그래서 입 딱 다물고 그랬어요 말이 많단 말은 너는 안 된다 너는 구원 못 받는다 너는 걸러먹었다 이러시는 것 같아 그만 자신이 없고 위축돼 가지고는 입을 딱 다물고 너무너무 슬픈 표정으로 야 나는 끝났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혼자 들고 뛰었구나 그런 심정으로 있는데 그러면서 너무 슬픈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분 대로 하소서 이런 식으로 봤더니 주님이 그 다음에는 얼굴 노기가 조금 풀려요 노한 모습이 그러더니 두 번을 이러시는데 그게 내게 전달되기를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다 이 뜻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그러는데 저 산 아래 우리 큰 아들하고 딸이 생각나잖아 저거 어쩔까 저거 어쩔까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는 거는 여기서 너희들 둘을 틀림 밖에 하겠다 이 소리를 알았는데 저 아래 아들들 딸 때문에 어쩌겠어요 그래서 주여 말이 많다 했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입은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저 아래 산 아래 우리 큰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내가 가서 빨리 개들 데리고 올 때까지 이 하늘 좀 덜 무너지게 하시고 땅 좀 덜 꺼지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그때 처음 예수님 위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시간이 없는데 난 지금도 그 말씀이 시간이 없대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 이거지 까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데 그 말씀에 그만 큰일 났다 싶은 생각 나는 게 그때 모성애를 느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내가 그때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여 나는 이 마지막 환란 가운데 마지막 7년 대환란에만 한 몇 달밖에 안 남았더라고 다 지나고 그때 주님이 오시더라고요 나는 이 마지막 환란에 어떤 환란도 당하게 싸우나 이 삼남매만은 구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통곡이 배에서부터 나오는데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부탁을 해서 이 삼남매만은 살려달라고 야 모성애를 처음 느꼈지 내가 자식이 죽을 수 있는 마음 그때 주님이 내 모습 우는 거 중심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빨라요 근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면 빨리 갔다 와 내가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딱 이 말씀 하시는데 아멘 그러는데 내가 우리 두 작은 딸 보고 보석아 너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있어 가서 내가 네 형하고 동생 데리고 걍해 얘가 사시나무 떨리더라면 빨리 갔다 오세요 이래 딱 돌아서는 돼요 내 육체가 벌써 영체가 됐더라고 아 여러분 나는 그래서 그걸 믿는 거야 육체가 영체되는 데는 시간이 요하지 않아 들림 받을 때는 언제 그 다시 쭉 물로 만들겠어요 그냥 영체로 바꿔서 올라가게 하는 거지 육체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아 몸이 벌써 영체돼 딱 돌아서는데 벌써 이 발이 땅에 안 닿고 올라올 때 그렇게 고생하고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는 그냥 날아 슈슈슈슈 날아서 금방 그냥 밑에 가지 아이고 그렇게 내려가게 되대